이현아 선수, 이게 지금 여자 선수들이 빛이 발림을 하시잖아요. 근데 태양의 구리빛 피부, 여자들은 피부에 대해서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다들 원하시는 우윳빛과 피부 이런 거 좋은데 보시면 다 탄력 있어 보이고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 아 별로 신경 쓰지 않나요? 원래 여기 막내 이현재 선수가 원래 피부가 되게 하얘요. 저희는 까만데 이번에 피부색을 맞춘다고 혼자 캐닉 로션을 발랐는데 몸보다 손바닥이 제일 탄력이 쏘졌거든요. 오, 좋아요. 손바닥이 제일 탄력이 쏘졌거든요. 오, 좋아요. 손바닥이 제일 탄력이 쏘졌어요. 이거 완전히, 이거 뭐 좀 죄송한 말씀이시자마자 완전 제 탈, 닭발인 줄 알았어요. 아니, 지속하만... 손바닥 한 번. 닭발인데. 이게 지금 탄 거예요? 로션을 잘못 발라요. 로션을 잘못 발라가지고. 손 흔들어줄 거야, 저기 내부에서. 이제 2분만 다 컵니다.